2020년 11월 17일 여행 30탄 스타트업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까지 신속히 이동하라 파로파로미 와.. 미쳤다 식당 같아요 식당 실례합니다 잠깐 실례좀 하겠습니다 어제 잠깐 들렸었거든요 혹시 누구 계신가요? 잠깐만 들어가겠습니다 저 들어갈게요 저한테 들어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 그래도 들어갑니다 잠깐 실례좀 할게요 잠시만요 잠깐만 나 자꾸 환청드리는 것 같아요 잠깐만 저기 누구 있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 잠깐 실례좀 할게요 잠깐 실례좀 할게요 잠깐 실례좀 할게요 잠깐잠깐 잠깐잠깐 와.. 기운 세다 좀 뭐가 있는거 같은데? 근데.. 저기가 2층으로 가는 계단이야 저기가 2층으로 가는 계단 와.. 잠깐 뭐가 튀어나올 것 같아 와..잠깐만..아닌다 2층에 나는.. 어제 2층은 안 둘러봤어 왜냐하면 시체 있을까봐 여기 2층에 시체 있을까봐 둘러보지도 못했어 잠깐만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계십니까? 잠깐만 둘러보고 나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잠깐만 둘러보고 나가면 안되겠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도망가지마 2층 올라갈 계단이 없는데? 아까 전에 뭐 흐려구 있지 않았었나? 엄마! 엄마 말 잘 들을게요 이제 편식 안할게요 엄마 이제 나 편식 안할게 뭐 있는데..? 나 편식 안할게 거기 누구야? 가까이 있다.. 잠깐만요 여러분들.. 엄청 가까이 있어요 혹시 두 분이 계십니까? 누구 있죠? 거울에 빗집니다 다 거울에 빗진다고 했어요 이게 더 아프다.. 이게 더 공포다.. 일단 확인.. 잠깐만요.. 거기 계시죠? 우리 얘기로 할까요?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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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우리 얘기로 해요 얘기로.. 혹시 여기 주인이신가요? 그렇게라도 대답해 주실랍니까? 제가 여기 와서 혹시 많이 화나셨나요? 제가 여기 와서 혹시 많이 화나셨나요? 제가 여기 와서 혹시 많이 화나셨나요? 혼자 아니야.. 여기 혼자.. 뒤에 또 누구야?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어디서가..? 와.. 장난 아니다.. 하지 마세요.. 누구세요? 저 큰 욕심 없습니다.. 그냥 잠깐만 둘러보고 나갈게요.. 잠깐이면 됩니다.. 진짜 잠깐이요.. 잠깐.. 저기.. 잠깐.. 저기.. 잠깐.. 아..좋습니다..좋습니다..좋습니다.. 예예..아이고..감사합니다.. 아이고..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2층은 조금 이따만 갈게요 잠깐만 1층부터 먼저 보고 갈게요 여러분들 기운이 엄청 세요 하hythm.. 하.. 아.. 누구..세요? 와..저울이.. 아..저 나가겠습니다.. 아..저 나갈게요.. 저 나가겠습니다.. 아..저.. 정답! 양이 제대로 방향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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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악 마이콜 아아악 아아악 아아아악 아악 아아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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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잠깐만.. 분명히 있었단 말이야 안에서 묵묵는 소리가 났어 그래서 그랬던거야 나와! 거기 뒤에 숨었지? 나 2층 갈게 2층이 최종 곳인가 진짜로 혹시 누구 계신가요? 2층에 계신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 조금만 둘러보고 나가겠습니다 미쳤다.. 미쳤다.. 누구 있어요? 당신 누구야? 누구야 당신? 더 해봐 하지마 당신 가라겠어..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없는데?! 진짜 일도 없어! 이런 단계! 이건 뭐로 받아들여야지? 나 지금 잠깐만.. 아무것도 없었는데 방금 좀 궁금증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벌써 나와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만하세요 오래 있으라 해도 오래 있지 않을 겁니다 들어가 계세요 저 들어갑니다 지금 여러분들 밖에 하고 안에서 난리야.. 잠깐만요 여러분들.. 고마야.. 내가 봤다.. 내가 어디야? 어디야? 와..사방대에서 난리구나 어디야? 너 어디야? 너 어디냐? 너 어디냐? 잠깐만.. 어딨어? 도망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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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자 이제 그만해! 사람들도 분명히 한계가 있어 내가 분명히 죄송하다고 전후 사정을 얘기했어 그만 얘기했어 이제 집으로 가야 돼 나아... 나아... 고기야! 마이.. 나아.. 네..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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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치즈니스 아아악!! 잠시만요.. 어디야? 안보여!! 으악!! 아.. 엄청 아파.. 아이씨